안녕하세요. 현실시사의 이만평입니다. 오늘은 첫방송이고 그냥 간단히 인사정도 드리고 다음시간에는 여가부와 여천개 이 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여가부 감히 거론하면 안되는 성역의 대상이 되면 안되겠죠? 저도 오늘 많이 피곤하고 지금 12시가 넘어가는 시간 굳이 방송을 해야 되는 이유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일반 소시민이고 평범한 가장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많이 힘드실 텐데 이러한 소통 공간 하나 정도 있으면 여러분들이나 저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첫방송 어쩌면 좀 횡설수설하고 매끄럽지 않았는데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나아지는 현실 시사의 이만평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가부와 여청계 이 둘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신랄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